산의 용도에는 보전산지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전만 하라는 산인데요. 이런 산이 휴양림으로 탈바꿈한 곳이 생겼습니다. 횡성에 들어선 전국 최초의 숲경영체험님인데 이청초 기자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강원도 횡성 태기선 자락 깊은 선골입니다. 산비탈을 따라 걷다 보면 계단 모양 밭이 나타납니다. 푸릇푸릇 자란 새싹도 눈에 들어옵니다. 산양삼입니다. 주변엔 간이 식당도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직접 삼을 캐서 술을 담가보거나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식 숙박시설과 카페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임산물에 생산과 가공, 체험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이 과정을 6차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산양삼 밭이 들어선 땅은 보전산지입니다. 말 그대로 개발이 아니라 보전이 목적. 그동안 야영장이나 음식점 같은 체험시설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하지만 이젠 가능해졌습니다. 숲 경영 체험님을 만들면 됩니다. 1년 전 산림휴양법 일부가 바뀐 덕분입니다. 산림 5만 제곱미터 이상을 최소 5년 경영한 사람이면 개발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업인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미니 휴양림,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정말 임업인들에게도 꿈이 생기고, 소득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고, 자긍심도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체엄륨 조성을 위한 인허가는 자치단체가 맞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규제 완화, 각종 지원 등을 강구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림청은 숲 경영체험륨 조성 융자 등 정책 자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